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열차는 인천, 인천 가는 열차입니다. This train is bound for 인천, 인천. Thank you. 승객 여러분께 열차에서의 금지 행위를 안내해드립니다. 출입금지 장소, 운전실 등에 출입하는 행위, 열차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열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흡연하는 행위,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술, 약물 복용 후 위해를 주는 행위, 동식물과 안전조치 없이 탑승하는 행위, 법정 감염병자가 열차에 타는 행위, 물품 판매 등을 하여 불편을 끼치는 행위를 하면, 철도안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모두 안전하고 쾌적한 열차 이용을 위해 적극 협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역사 안내 게시판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니다. 안녕히 계십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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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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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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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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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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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고 출입문 닫고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고 출입문 닫고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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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로 5가역 14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The stop is... 정로 5가역 14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정로 5가역 14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The station number is 129. The doors are on your left. 50년 전투계 종로 백제 약국 4번 출구 5번째 종로 백제 약국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정로 5가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한자리은 12번 출구로 나 Chair 정로 5가역 14번 출구 6번 출구 7..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2번역은 종각, 종각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왼쪽입니다. 해커스, 해커스 어학원과 해커스 반입으로 가실 분은 종각역 11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정선се ga! 인현재 특성화대학 영지사이버대학교로 가실 분은 중각역 5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2. 국민과 언론의 귀와 눈이 드는 언론중자위원회가 공정한 언론 보도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The doors are on the Internet. The doors are on the same way. The through is which is enormous. Besides, if there changes, they are on the same wa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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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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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고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고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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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mber 143 출입문 닫고 출입문 닫고 출입문 닫고 출입문 닫고 출입문 닫고 닫고 출입문 닫고 출입문 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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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고 출입문 닫고 출입문 닫고 출입문 출입문 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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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으면 당신은 건강한 주인공. 건중영원은 2역공역 1번 출구에 있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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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절, 부천축, 연세본사랑병원 새로워진 연세본사랑병원은 부천역 3번 출구에 있습니다. This stop is 부천, 부천유니버시티. The station number is 148.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에듀일, 에듀일 공인중개사 부천학원으로 나가실 분은 부천역 3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The station number is 148.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출입문 닫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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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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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번 역은 북경 가톨릭대 인천선무경원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인천 지하철 1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임플란트 잘하는 치과, 구평우리 치과는 구평역 지하상가 26번 출구, 우리은행 건물에 있습니다. 인천 서브웨이,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op. 에듀윌 공무원 학원, 에듀윌 소방학원으로 가실 분은 구평역 지하상가 31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Dz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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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번역은 간섭 간섭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오른쪽입니다. 유승할적 정보로 바로병원의 세일은 국제바로병원으로 가실 분은 간섭역 2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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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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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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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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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